와, 이거 진짜 예쁘다. 예쁘다. 예쁘다, 진짜. 여기 진짜 디저트 퀄리티 쩐다. 이거 봐요. 그러니까. 이게 일본에 오면 이런 걸 드셔봐야지. 그거 뭐예요? 커피젤리. 아, 예뻐라. 호주차 기다렸어. 그 정도로? 먹어봐. 근데 오빠 음식점에서 이렇게 디저트 잘해도 돼요? 진짜 맛있다, 이거. 정말 맛있다고? 진짜 맛있다, 이거 진짜. 디저트로만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. 같이 먹어야지. 너무 맛있어. 아니, 아, 저거 맛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